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두 번째, 원자번호 2번 헬륨입니다. 이번에도 기본적이고 유명한 성질부터 시작해 독특한 최신 발견들까지 소개하겠습니다. 헬륨은 2번이라는 빠른 번호에도 실제로 발견된 것은 꽤 늦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피에르 장세는 일식을 이용해 태양빛으로 태양의 원소를 분석하던 중 의문의 노란색 선 스펙트럼을 확인합니다. 태양에서 발견된 새로운 원소였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 헬리오스로부터 헬륨이라는 원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후 헬륨을 실제로 분리해낸 것은 18쪽 원소의 지배자라고도 할 수 있을 윌리엄 램지경이었습니다.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당시까지도 18쪽 원소는 단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아 초기 주기율표는 17쪽까지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램지경이 헬륨부터 라돈까지의 모든 기체 원소를 발견하며 노벨상 수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헬륨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공기보다 가볍기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가벼움과 무독성은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디즈니의 캐릭터 도널드 덕과 같이 목소리가 얇고 높은 꽥꽥 소리로 변하는 도널드 덕 효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사용하는 진동에너지는 평소 기도를 채우고 있는 공기를 초속 343미터의 속도를 갖는 음파로 방출합니다. 하지만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으로 기도가 차게 되면 같은 에너지로 더 큰 효과가 발생해 무려 초속 1007미터의 음파로 발현됩니다. 그 결과는 높은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크립톤이나 제논, 6브라 황과 같은 무거운 무독성 기체를 흡입한다면 목소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헬륨은 모든 원소 중 가장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변화합니다. 사실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는 온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면 그냥 원하는 것을 바로 냉각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우 차가운 온도를 원하는 곳에 운송하고 유지하기 위한 물질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헬륨의 가장 큰 가치는 저온에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인 절대 0도, 즉 마이너스 273.15도 이상에서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의 상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륨은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는데 헬륨에 끓는 점인 마이너스 268.9도 이하가 되면 액체로 변화합니다. 어는 점은 절대 0도에 매우 가까운 마이너스 272도지만 일반적인 압력에서는 헬륨을 이보다 차갑게 만들어도 단단한 고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헬륨 원자가 너무 작아 0.에너지의 진동만으로도 입자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고체 헬륨을 얻으려면 압력마저 충분히 높여야 합니다. 가장 차가운 유체인 액체 헬륨은 극저온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실험용 핵자기공명이나 의료용 자기공명 영상의 구동에 반드시 필요하며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쓸모보다도 더 큰 신기함이 액체 헬륨에 있습니다. 액체 헬륨은 용기에 담아두면 주위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저절로 벽면을 타고 이동합니다. 아무런 마찰이나 저항이 없이 벽을 거슬러 오르고 넘어다닙니다. 액체 헬륨을 휘저 소용돌이를 만들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회전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주위 매질이나 입자와 어떠한 상호작용 없이 거동하는 액체 헬륨은 초유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독특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헬륨이 보솜과 같이 거동할 수 있는 작은 입자이기 때문입니다. 헬륨은 두 개의 양성자, 두 개의 중성자, 그리고 두 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페르미온의 스피니 상쇄됩니다. 저온에서 일반적인 원자들은 페르미온이어서 같은 양자 상태를 통한 중첩을 가질 수 없지만 헬륨은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에 의해 같은 양자 상태를 갖습니다. 정확히는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과 원자 간 상호작용이 함께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특징은 헬륨을 고체로 만들 때 또다시 재미있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단단히 격자를 이루며 굳어진 고체의 형태가 아닌 소용돌이 치듯 흐르고 움직이는 초고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워 하늘로 떠오른다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소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헬륨은 계속해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헬륨을 잡아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헬륨은 어디서 생겨나기에 여전히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헬륨은 지각에 매장된 우라늄이나 토륨의 핵분열로 생성됩니다. 지구 속 광물의 붕괴가 이어지는 동안은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생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기도 하고 첨단기술이 발전하며 점차 헬륨 사용량이 늘어 최근 5년간 헬륨 가격이 250%나 상승해왔습니다. 원소의 매장량도 한정적이어서 미래 고갈 위험성이 있는 원소들을 구분했을 때 가장 빠르게 고갈될 원소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많은 양의 헬륨이 있었죠. 넓은 우주 공간에서 희박한 헬륨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이자 인간이 몇 차례나 도착했던 달에는 엄청난 양의 헬륨이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숨어있습니다. 최근 찬드레안 사물을 비롯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달 탐사와 활용이 시작되고 있죠. 중국 탐사선은 과거 달에서 새로운 광물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창어석, 영어로는 체인지 사이트 Y라는 명칭이 붙게 된 이 광물은 칼슘 8 이튬 베이컨시 아이언 2 플러스 포스페이 7의 화학실을 갖는 물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에 사각형으로 그려진 베이컨시, 즉 빈 공간의 역할입니다. 광물은 높은 결정구조를 갖는 물질이기 때문에 각 원자에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X, Y, M과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 중 Y 영역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체인지 사이트의 특징이며 이 공간에는 헬륨이 갇혀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구에 흔한 두 개의 중성자가 있는 헬륨4가 아닌 하나의 중성자만 있는 동위원소 헬륨3의 형태로 말입니다. 달 전역을 스캔해 헬륨3의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깊지 않은 표토층에 이들 대부분이 충분한 양으로 함유된 것이 보입니다. 헬륨3는 태양풍을 타고 오게 되는데 지구의 경우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내며 헬륨3 역시 도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달에는 직접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향후 계획은 표토층 광물을 수집해 태양광을 이용한 가열로 헬륨3와 그 외 유용한 기체들을 수집한 후 흙은 다시 달 표면에 뿌려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달의 가치를 추산하더라도 관광이나 물 확보는 미비한 수준이며 타이타늄을 비롯한 달의 엄청난 금속들의 기대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헬륨 확보는 그 모두를 무시할 만큼 가장 큰 달의 가치입니다. 헬륨3까지 듣고 만약 기동전사 건담이 떠올리셨을 수 있습니다. 건담의 설정상 지온 공국의 물리학자 트레노프 미노프스키 박사는 미노프스키 입자를 활용해 미노프스키 이오네스코형 열액 반응로를 발명합니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실제 원리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융합 반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중수소인 듀테륨과 헬륨3가 필요합니다. 이 원자들의 핵반응은 보편적인 수소 핵융합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방사능도 극히 적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지구에는 헬륨3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죠. 가장 대표적인 핵융합 반응은 태양입니다. 수소의 핵융합으로 헬륨이 만들어지며 빛과 열이 난다고 간단히 요약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륨3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가 이온화되어 양성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양성자 둘은 충돌해 핵융합하며 양전자 그리고 중성미자를 방출함과 동시에 중수소로 변화합니다. 중수소는 또 다른 양성자와 핵융합하며 감마선을 방출하고 헬륨3를 형성합니다. 이미 감마선에서부터 유해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헬륨3까지 융합하면 별도의 방사선 없이 두 개의 양성자를 방출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친숙하며 수소 핵융합의 첫 결론이었던 헬륨4가 만들어집니다. 이 역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일 뿐 핵융합을 통해 그 외 다른 여러 원소들이 탄생한 것을 기억하듯 아주 복잡한 연쇄적인 반응이 가능하긴 합니다. 헬륨3 핵융합의 장점을 다른 핵융합들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하기 가장 편한 핵융합은 중수소 중수도 반응입니다. 중수소 자체가 무해하고 안정하며 지구에서 그나마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생성량은 조금 적습니다. 헬륨3를 사용하는 경우 더욱 많은 에너지와 양성자의 방출로 추가적인 활용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헬륨3를 지구에서 구하기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핵융합인 중수소 삼중수소 핵융합은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중성자가 만들어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삼중수소가 유해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달에서 헬륨3를 얻어올 수 있다면 모두 해결됩니다. 달의 헬륨3는 인간이 약 1만 년가량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되며 우주 왕복선으로 1회 채굴해온 것으로 1년간 전 미국의 총 에너지량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로 계산됩니다. 공해 없이 말이죠. 헬륨의 가장 큰 특징은 주기일표의 가장 끝 18쪽에 있는 원소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헬륨이지만 그 아래에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모두 반응성이 매우 낮아 홀로 존재한다는 공통점으로 대표됩니다. 모두 기체인 것도 동일합니다. 현재까지의 가장 마지막 원소인 오간해소은 존재할 만큼 얻어진다면 금속일 것으로 생각되어 비활성 기체라는 18쪽의 명칭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화학 반응을 통해 화합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공통점으로 18쪽을 비활성 기체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보다는 귀족기체라는 명칭과 함께 노블게스라 표기합니다. 우리가 과거 기억하던 성질과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소들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바깥쪽 전자 개수에 따라 스스로 결합하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결국 홀로 존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개수로 짝을 짓습니다. 수소, 질소, 산소 등 작고 가벼운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들은 둘씩 짝짓는 이원자 분자를 선호합니다. 인이나 황과 같은 비금속 원소들은 그보다 여럿이 결합하는 다원자 분자를 형성합니다. 고고한 귀족기체인 18쪽 원소들만이 홀로 존재하는 단원자 분자입니다. 사실상 원자가 곧 존재하는 형태인 셈이죠. 이것이 비활성 기체인 기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액체든 고체든 화합물이든 어떤 상태에서도 홀로 존재하는 독특한 말입니다. 먼저 헬륨은 그 자체로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피모프 상태란 용어가 있습니다. 두 입자에 결속상태가 없는 조건에서 세 입자가 양자역학적 성질로 인해 결속된 상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륨은 입자간 결속상태가 없는 원소지만 특정한 환경이 형성되면 헬륨 셋이 삼각형을 이루며 몰려다니는 에피모프 상태에 돌입합니다. 가장 불안정하다 알려져 있는 삼각형 고리와 더불어 가장 결합하지 않으려는 18쪽 원소가 상호작용하는 셈이죠. 물론 이보다 더 흔하게 화합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18쪽 원소 화합물은 이제 다수 알려졌으며 마지막까지 비활성 기체의 자존심을 지키던 네온마저 몇 년 전부터 화합물이 보고되어 더 이상 비활성 기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합물 형성의 가장 흔한 원리 중 하나는 완충효과입니다. 만약 양과 음전화를 가지는 형태로 결합한 분자가 있다면 이들 사이에서는 반발력을 통해 멀어지고 거리를 형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헬륨이 추가된다면 그 사이에서 전화간의 반발력을 완충하며 조금 더 규칙적인 형태로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여러 광물성 물질에 헬륨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며 체인지 사이트 Y에 굳이 헬륨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역시 빈 공간에 형성되는 전화적 불안정을 헬륨이 완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헬륨은 단순히 풍선을 띄우는 물질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물질이며 초유체이자 초고체입니다. 헬륨3는 달에 풍부하며 기동전사 건담에서처럼 핵융합 반응로의 연료로 미래 우주시대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활성 기체라는 표현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